영종하늘로시 중심 상업지역에 추진 중인 지상 10층 규모의 신축 건물. 음식점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로 신축이 추진됐습니다. 이미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주민은 물론 시교육청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흥추점 등이 입점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발하는 겁니다. 학생들 교육도 그렇고 주민들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례돼서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민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위락, 숙박시설 건축 신축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건축위는 주거와 교육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인천경제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며 조만간 해당 부서인 영종관리가로 공문이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형구입니다.